1. 동탄예수교회 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이 우리의 삶 위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영어선경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이번에는 원어민 바람으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적절히 소망합니다.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모르시는 단어는 없죠? 쉬운 내용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You are to be perfect. 너는 완전하라, B2 용법이 나왔습니다. B2 용법, 의무, 예정, 그런 의미가 있죠? B2 용법은 아주 잘 쓰입니다. 쉽고 편하게 잘 쓰이는 용법이죠? B동사 플러스 투 부정사, B2 용법, 의무, 예정, 그런 의미입니다. You are to be perfect. 너는 완전하라, 여기는 의무죠? 의문데, have to나 must보다 약간 약한 의무입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너는 반드시 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돼,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너는 완전하는 것이 옳다, 너는 완전한 삶을 살라, 그것이 바른 것이다, 하는 권고, 권유,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You are to be perfect. 너는 완전하라. 그 다음에, as, 뭐처럼, 뭐처럼, you are heavenly father, 너의 하늘의 아버지라는 말이죠? 이 땅에도 아버지가 있지만, 영문적인 아버지가 계시죠? 하늘의 아버지, you are heavenly father, you are heavenly father, you are heavenly father, 너의 하늘의 아버지, is perfect. is perfect, is perfect, is perfect. 너의 하늘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도 완전하라. 그러므로 너는 완전하라. 너의 하늘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영어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한 번 더 읽습니다.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원어인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자, 그러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떠올게요. So,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자 이제 외국인 발음 들으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죠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실수가 많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죄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원래 우리가 지원받은 그 상태를 향해서 하나님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온전한 존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섯 개의 죄를 지었다면 내일은 네 개 그 다음 날은 세 개 그 다음 날은 두 개 이렇게 점점 완전하게 뛰어가야 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설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고면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가 완전하시니까 우리도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죄가 많지만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배웠던 말씀 Therefore you are to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한번 댓글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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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